안녕하세요. 미얀마의 소원 딴처토니입니다. 저는 현재 현대건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미얀마의 매우 유명한 영화 음악인 몽슈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몽슈이는 미얀마 오르 궁핏가루의 의미로 영화 속 여주인공의 아름다움은 궁핏가루와 비유하여 비유한 노래입니다. 이 노래가 나온지 좀 오래되었지만 TV나 라디오에 자주 나오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익숙한 노래입니다. 어렸을 때 학문이도 자주 죽여들어서 아직까지도 가사를 다 기억한 정도로 저도 너무 익숙한 노래입니다. 국악으로만 하는 아시안음악, 아시안시나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